빠져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좋아요.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여기 앉으면 되는구나. 넓구만. 패션 모델 쪽으로 조금 일을 하고 있는 함승진이라고 합니다. 많이 있긴 해요. 요즘 막 방송들 많고 하니까 또 제가 이래봐도 주 아이돌 출신이라서 제가 거기서 랩이랑 또 춤을 담당했었어가지고 내가 먼저 한번 보여주지 이 녀석들. 이거 먼저 내 화상 여자야. 궁금하기는 해요. 조금 제 평균일 수도 있는데 너무 세고 여우 이런 느낌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. 너무 착하니까 센 사람들 만나서 니드를 받아야 된다. 여우 귀여운 스타일 좋아해요. 아유 선배님, 박보영 선배님 너무 좋아요.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매력이라서 얼어붙어있는 제 마음을 부셔줄 분 나와주셨으면 합니다. 일단 일단 굉장히 지금 시선이 느껴져요. 제 뒤통수가 따가워요. 지금 나쁜 말부터 하죠. 제가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 아, 봐도 돼요? 간다. 아이고 엄마야. 아이고 엄마야.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딱 아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좋았어요. 아이돌 같았어요.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! 진짜 사람 눈을 잘 못 맞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번 소개 한번. 하이 내가 여기 왔지 다들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 거 맞지 허스키께 나오셔가지고 랩하시는데 오히려 더 매력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랩을 하고 있는 루비라고 합니다. 쑥스러움이가 많은데 랩할 때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다이안트핑크가 씽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나는 지금 오늘이 소개팅 처음이라 밤새 잠도 못 자고 내내 뒤척였지 I was born in Busan but 지금 in Seoul 오늘도 다 이루고 가려고 나 준비도 했지 저도 부산 사람이에요. 어디에 살았니? 남구. 어딘지 모르겠다. 그래. 안녕하세요. 전 인천에 삽니다. 아, 인천이요? 네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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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별로였어요. 이상형은 아니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걸크러쉬 선입니다. 오늘 남자 휘어잡을려고 왔습니다. 저의 랩 스타일은 고이시한 매력 약간 윤미래 선배님 연습생부터 커버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아직도 이 랩을 하고 있네 시작할 땐 손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들어줄 만한 정도가 됐어 내가 랩을 하는 게 내가 노래를 하는 게 아무도 만들었다면 나는 계속 갈까 굳이 대답을 한다면 난 대답한다 넌 내게 듣거나 듣거나 계속 눌러 담아 확실하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. 스타일이 돋보지 다 본인 옷인 거죠?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안녕하세요 네, 저는 리치코이라고 합니다. 리, 리치코 리치코인 디트코인 코이가 일본어고 리치는 영어 부자, 잉어 큰 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큰 물로 갈수록 더 커지는 좋으면 이상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박재범 몸매 과연 랩을 할 줄 아는 건가? 약간 옹알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게 방금 하신 분들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네, 아기 같았었는데 애기야 가자 약간 좀 빠져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뭔 귀여우세요. 안녕하세요. 별명 어떻게 돼요? 보라돌이. My favorite color. 아, 떨려. 죄송합니다. 내 팔. 내 팔. 네네. 랩. Yeah, I'm looking for love. Oh yeah, I'm looking for love. 뭔가 섹시하고 조금 몽환적인 보라돌이님 조금 견제됐었던 것 같아요. 비료의 My life is burning 결국엔 오빠가 네오빠니 다 덩치고 푸실래 내 맘을 태워줘 내 맘을 지금 태웠어요. 제가 오빠인 거죠? 네. 저도 왜 저게 보이시죠? 너무 약간 밝은 것 같아서 밝은 게 좋죠. 여기 너무 어둡다. 여기 너무 어둡다. 그래서 한 명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요. 행복했어가지고. 악기 같으신 분. 리치코이 씨가 되게 내가 약간 좀 반전 매력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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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할 때 목소리를 딱 깔면서 잡아주면서 하니까. 이렇게 약간 벽치기 당한 느낌. 여자한테. 제가 첫 번째로 해서 더 잘하고 싶었고 기선제압을 하고 싶었는데 모르겠네요. 랩. 랩. 함께한 시간이 그리워. 어. 생각지도 못한 오늘은. 더 더 더 있는 날. 훌륭한 거. 매일 밤. 마다 밤. 세일 밤. 거울처럼. 암틀레 길이. 너 없는 나는 기치. 너 볼 수만이 따로 색다르게 걸어가지. 하늘의 빛마저 하나 없는 롤리 라인. 내가 생각하는 밤은. 굿 라인. 굿 라인. 굿 라인. 어허. 우리 연습했어요.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들에 비해서. 오랜만에 되게 설레임을 느꼈어요. 잘한 것 같아요. 두 번째 했을 때도 제가 더 잘한 것 같아요. 오늘 촬영 제가 더 잘한 것 같아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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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의 커피. 여길 쫓게. 너를 절대 안 보내 곧게. 이제 너와 내 사회 전부가 내 옆으로 오면 걸어 곧길. 에이. 내 꿈은 워린 버핏. 잘 보고 투자해. 꽃길을 걷길. 예. 나는 누구와 비교 못할 버핏. 잘 보고 자 들어서 들길. 위치 그분은 되게. 그냥 겉은 아기 같은데.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게 되게 어른 같았어요. 엄청 좋았어요. 내가 널 찍었다. 하하하하. 애기들 그만큼 오렌지 주스 아니면 외모네 거기 뭘 말아 봐. 남자 있어서 빼는 게 아니라 컷 보인 언니가 좀 엮여온 것. 하루 보내비우 걸 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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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라 언클 정도는 돼 보이고. 내 꿈은 월클 그러니 저세상 오빠들 지켜줘죠. 되게 카리스마 있었어요. 거기서 심쿵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밝고 애교 있는 여성분이셨는데 너무 좋았어요. 삘이 좋다. 이 사람이 약간 삘이 좋다. 티키타카. 들이대고 바꿔요. 선택 받아야 되니까. 넘어올 때 그냥 찍어서. 역시 놀 때가 다른 건가. 나는 그냥 다 좋아요 지금. 확인하게 됐어요. 귀여운 매력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너무 그게 나한테 와 닿아가지고 두근두근. 귀엽다고 하는데 난 귀여운 걸 하지 않았는데. 아니야. 저는 세븐보다 키가 작은데. 작아서 더 매력이 있어요. 저는 여기 셋들보다 다 난 것 같아요. 우와. 나 갈래. 저 느낌. 네. 언제 되세요. 어디로 갈까. 어디로 갈까. 어디로 갈까. 저요? 네.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다 달랐어요. 약간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에너지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 에너지. 다른 분들도 다 나쁜 사람 같아. 이미 나쁜 사람. 지금 팀에 불러서. 안녕하세요. 밝으신 것 같아요. 느낌 봤을 때. 어떻게 이렇게 또 랩을 하시려고.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표출할 데가 없어서 이제 랩 후에 하실 거예요. 미안합니다. I'm sorry but I love you. 제가 더 공개할게요. 네 안녕하세요. 군련이죠? 네 맞아요. 더윤희 때 저 봤어요? 네 봤죠. 그때도 되게 랩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스타일 좋고. 그때 제가 절어서 절었어요 저. 나중에 밥 한 번 인스타 먼저 끌어주시면 제가 원팔 할게요. 아 원팔 한다고? 그럼 수고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네 리치 왔어 리치. 안녕하세요. 되게 애기 같은데? 다시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다시 선택의 기회를. 가만히 있습니다. 미안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왜 다시 있지? 지금 하고 있어요 활동이요? 아 그래서 다시 이겼구나. 제가 TV인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. 약간 외국에서 사신 분들의 발음 막 랩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아 손톱 토막이. 아 손톱 토막이. 아 저 스티비버 좋았어가지고. 아 저 스티비버 좋죠. 저는 항상 같이 있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 나오는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 좋아요. 잘 생긴 건 아니고요. 매력이 있는 거예요. 어? 우와 내가 이런 말을 하다 해 진짜. 아 불쾌하지. 보조 아니야? 아 너무 내 깜짝이. 떡 없이 쇼고. 떡 없는데. 뭐지.